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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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제디 무슨일이야? 드디어 로켓설매를 완성했다고 야호! 좋았어! 자, 가자! 넌 피아노! 예! 여러분, 다녀가십니까? 아나운서, 노오리입니다 노스피아 슈퍼설맨 그랑플리는 말이죠 스타딩이 출발해 가지고 전담호 구간과 고대 얼음동물 방에 맞춘 구간을 끌고 안 뒤에 다시 스타딩으로 돌아오라 눈설맨 여깁니다! 으아악! 멈추어! 그룹거리에서 당장 그만둬 부푸! 멈춘의 여행을 다 포토팀의 거친 공격에 뽀로로 팀 썰매가 망가진 것 같습니다! 우리가 구하러 가자! 루피, 눈 복불병원에 열기구로는 갈 수가 없어 큰일이다! 연료는 다 떨어져 갈 텐데 어? 이제 어떡하면 좋지? 안 되겠어! 슈퍼점프를 써야겠어! 이젠 끝이다, 소맥이들! rela가신 넘 ancient 아 Flower again 무언하게 아자아 아 쇼